요즘 이거 스타터팩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 이제 그 부류들을 상징하는 짤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스타터팩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이 짤들이 이제 많이 돌더라구요 홍대 NPC 스타터팩 머리 스타일 그리고 뭐 피어싱 이 신발은 뭐야 NY 신발? 뉴욕 신발이에요? 어 나이키 그리고 저 뭐 브릿지 그리고 이제 피어싱 아 이게 MLB에요? MLB? 그리고 이제 저 십자가 목걸이 오혹루 투표 오혹루가 뭐야 랄프야? 넌 그래도 잘 알잖아 이런거 오늘 홍대 누구? 그게 뭐야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홍대에 누가 나올거냐고 하면서 이제 단톡에다 글올리는거야? 그런거 같아요 저도 뭐 저도 아싹빈다고 오혹루? 오혹루가 뭐에요? 오늘 홍대에 누구 나올거냐고 홍대에 누구 오냐고 물어보는거야? 오혹루 홍대 누구랑 갑 이랄한데요? 지랄한다 씨발 그냥 피어싱 잡아가다 그냥 확 뜯어버릴까보다 지랄 연병들 하고 있네 아 홍대에서 못만나면 뒤지냐? 아 진짜 십사새끼들 존나 선 높네 오혹루가 뭐야 오혹루가 노캡 마이 라이프? 나는 내 인생에 모자 쓸일은 없다 이런거야? 저거 다 한 NPC가 팬이에요 하고 오면 반겨줄거야 형? 뭔 말이야 노캡 마이 라이프는? 나 인생에 모자 쓸일 없어 뭐 이런 얘기야? 뭔 말이야 이게? 내 삶에 모자는 없다 이 말인거같애 모자 안 쓴다 아 나는 모자 따위 쓰지 않는다? 응 어쩌라고 아니 웃긴게 이게 어느정도 공감가는 자료인데 씨발 채팅창 지금 4300명이야 아무도 몰라 아니 나야 직구석에서 방송만 하고 예? 저 딱 그냥 그 이목구비 자체가 홍대랑 어울리지 않고 그냥 예? 저 나이도 있고 이런데 아 여러분들은 젊은 세대고 그런데 씨발 아무도 모르면 어떡해요 노캡이 진지하다라는 뜻이네요 아 내 인생 진지하게 산다 뭐 이런 의미야? 아 그래요 어? 너 얘랑 맞팔이네 음 그 듣는 노래는 뒤에 가족이 되주라 가족이 되주라 너도 널 주라 네가 나랑 사랑해도 너만 나랑 사랑해도 우린 나름대로 행복할거야 가족이 되주라 내 별이 되주라 내 와이프가 되주라 이거 아니야? 이 노래? 맞잖아 맞지? 가족이 되주라 마음 되주라 이거 어 왜 홍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어 참 지랄라 따진말 에 에 에시아일랜드 좋아하고 파테코 토일 좋아하고 어 스트릿 어 갬성 야 그럼 이런 새끼들이 그 저 인싸들이 다닌다는 그 카페 그거 뭐냐? 어? 뭐 DM으로 문의주세요 이거 이모티콘 되어있는 막 그런 뭐 공사판 지따한 무슨 다 허물어져가는 그런 건물에서 커피쳐 마시는거 좋아하는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인거야? 이 부류인거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걸리기만 해라 그냥 어? 일마들이 좋아하는게 이제 무신사를 좋아하는거야? 무신사가 이제 옷브랜드에 랄프인데? 에? 너 아니야 이거? 너 무신사에서 옷 사다 입지 않냐? 2년 전에 전에요 오오 그전 전답니다 맞아? 네 까조기대주를 넘어가겠습니다 크 인스타는 공대충들 한 대 다 모아서 길이 흰흐흐흴핰 별빔 사람들한테 살인청보 업자라고 우기는 레전드 택배기사분 이 할머니 조현병이네 조현병 증상이잖아 이거 누군가 자기를 해야려고 한다는 그 망상 영상 유튜브에다 이사람이 울린거 보니까 아마 영상 업로드 되어있는 영상들이 다 극한 영상일걸? 김진숙 할머니 이거 봐, 봐라 이거 봐 다 이런 영상들로 채워놨네 광기다 광기 미쳤다 이 할머니 이런 할머니들 사회적으로 격리가 필요하다 자동차 예수님은, 이 영화는 뭐 있으나 살인자들이 돈만 먹고 안 돼 그런데요 선생님 봐요 내 말 이제 들어요 선생님은 내 말 들어요 그러면 한 사람만 들으면 들어야 지금 뭐 역측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저쪽에서 그런데 이 차 이 택배가 나를 죽이려고 조현병 한진꾸를 불척해요 그런데 이 차가 저기에서 계속 시동을 걸고 있어요. 저기 우울인종합버스 고압학교에서 계속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시동을 했으면 배달을 하면 가야 되잖아요. 시동을 걸고 있으면 가야 되는 거죠. 안 가고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이쪽으로 해서 계속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니까 한참을 기다리라고 나오니까 그게 시동을 했어요. 이쪽으로는 왜요? 엔딩이 실패를 했으니까 저자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면 다음에 또 놓고 계속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살인자라고 내가 그런가요? 어머니 또 왜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이 사람이 전부 다는 아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오전기가 넘네요. 영상이. 아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경찰 입장에선 또 이렇게 신고 들어오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출동해야 되니까. 아이 정말. 진짜 귀찮게 만든다 이 할머니. 아유 씨 이 말 정말. 서울 성파 49857. 서울 성파 49857에 살인자. 서울 성파 49857에 살인자. 서울 성파 49857에 살인자. 서울 성파 49857. 서울 성파 49857. 자기 유튜브 영상이 지워진 이유가 살인 청구업자들한테 유튜브가 뇌물을 먹고 자기 영상을 지우는 거라고 하는 할머니. 왜 제 영상을 지웁니까? 유튜브가 뇌물을 먹고 제 영상을 지우는 것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댓글에 아즈매 정신 차리소. 이 범죄자야. 살인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리는 겁니까? 적, 몇 자 적고 50만 원 받았습니까?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아. 지옥으로 들어가고 다시는 나오지 마라. 이 할머니가 리얼 광기인 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한테 살인 청구업자라고 하는 영상이 5천 개가 넘는다고. 일종의 정신병인 것 같음. 이 할머니 영상 보면 특징이 그냥 차 몰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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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거 웃으면 좀 그렇지만은 아, 진짜 씨발 짜증난다. 아, 씨. 아, 조염병이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넘어가자. 아, 아픈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넘어가, 넘어가. 정부에서 또 뻘짓거리하고 있네요.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 추진. 아바타 인격권 영구 착수. 그러니까 내 쌍에서 만든, 내가 커스터마이징에서 만든 그 캐릭터에다가 그, 저, 뭐,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어쨌건 그거를 조종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쌍에서 또 다른 나. 이 메타버스 안에 있는 이 또 다른 내 자신에 대한 보호를 하겠다. 뭐 이런 정부 차원에서 보호를 해주겠다. 뭐 이런 건데. 참 지랄났네요, 정말. 아, 씨, 말.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일어났냐면은... 그, 야, 라이프야. 그거 뛰어댕기는 게임 뭐냐, 그거? 테일즈러너? 맞지? 테일즈러너. 테일즈러너. 이 새끼들이 시초야. 미친놈 새끼들. 뭐 슬러시 치고 푸시업 했나보지. 캐릭터 위에다가. 이 초딩, 초딩들이 이 지랄하는 건데. 둘이 어쨌건 같이 즐기는 거지만 여기서 피해자는 누굴까? 아휴. 이거, 이 캐릭터를 이렇게 하는 애가 초딩일 거 아니야. 더 해주세요, 주인님 해봐. 아앗! 에라, 이 새끼들아. 이게 메타버스지. 짜증나. 아, 짜증나. 아이씨, 넘어갑시다. 아, 진짜. 지랄을 한다, 지랄. 미국 경찰들이 도주차량 멈추는 방법.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바퀴 브레이크 잡아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아무래도 땅덩어리도 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망가면 한도 끝도 없이 도망가니까 막 헬기도 띄우고 그러잖아요. 도주자들 잡으려고. 여기 SUV에서 이렇게 고무 줄같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차 안에다가 쑤셔박으면 딱 돌돌 말리면서 차 바퀴가 묶여버리는 거거든요. 큰 사고도 막을 수 있고 참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경찰들이 서 있다가 이거는 우리나라에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그에도 이런 게임 아이템이 있잖아. 바퀴 펑크 터뜨려버리는 거 온다 온다 확 던져가지고 스파이크 트랩. 네. 자영업자로 살기 진짜 힘들겠다. 고통 존나 받는다. 아까 배민 얘기도 다뤘었지만 이런 새끼들 때문에 진짜 자영업자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배민 그 배너료는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비용 나오고 거기다가 이 시켜먹는 새끼들 중에 또라이 새끼들 만나면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장님 오늘 한 번만 서비스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해주세요. 마카로니 많이 주세요. 벨 절대 누르지 마시고 3층에서 전화주세요. 아니 이럴 정신 있으면 동네 마트 가가지고 어? 1500원짜리 뭐 숯불 불고기 그 저거 있잖아. 그 프랑크 소시지 이런 거 다섯 개들이 뭐 이런 거 어? 2800원 막 이렇게 파는 거 그런 거 갖다 그냥 후라이팬에다 기름 둘러갖고 그냥 밥에다 처먹어라. 지랄병을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습기다시로 나오는 그 마카로니 하나 더 처먹어보려고 마카로니 많이 주세요.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정께 잘못된 거야. 엄마 병원비 때문에. 아니 그거 네 엄마 병원비랑 뭔 상관이냐. 아 진짜 또라이 새끼다 너무 많은 것 같아. 참 세상에 미친년 많네요. 여자 손님인데 나름 단골이었어요. 지난주에는 자기 카드값 때문에 30만 원만 빌려달라거든. 아씨 진짜 하나씨 아니 무슨 인연으로 내가 이 집에다가 배달을 많이 시켜먹어봤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내가 30만 원을 빌린 지인이야? 어제는 위에처럼 공짜로 달라길래 취소했더니만 그냥 보내달라 해서 보내줬더니만 한 시간 뒤에 머리카락 나왔다길래 짜증나고 엿 같아서 죄송합니다. 환불해드릴게요. 그리고 더 이상 저희 매장 음식 시키지 말라고 했네요. 별 미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왜 말을 그따위 하냐고 지랄하길래 제가 그럼 고객이 사장한테 금전 요구하는 건 맞는 건가요? 이러니까 입국 다다더라고요. 참 가간인 인간들이 많네요. 진짜 돈이 없으면 라면을 처먹어야지. 왜 이러는 건지 참 저희 어머니 암 수술 받으시고 검진 가야 하는데 제가 월급 24일이라서 가능하시면 가능하시다면 3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친구들은 다 카드값 빠져나갔다고 하고 그래서 부탁드리게 됐어요. 병 빨리 가야 해서요. 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집에 자주 배달 시켜먹고 하니까 단골이기도 하고 또 또 보니까 습관이네. 요청사항에다가 사장이랑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나봐. SNS 뭐 DM 마냥 에라이 씨발련아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다. 보통 우리들의 요청사항은 그거 아니야? 현관에서 그냥 벨 누르지 마시고 경비실 통해서 올라와 주십시오. 라든지 간단하게 쓰잖아. 젓가락 좀 꼭 갖다 주십시오. 라든지 지랄을 한다 정말. 아휴 씨발 사장님이 딱 그 선을 그었네. 고객님 죄송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도움 못 드려 죄송합니다. 하 네 알겠습 씨 하 네 이게 왜 이렇게 열받지? 이 한숨이 왜 열받지? 진짜 죽여 패고 싶다. 어 싸댁이 개마렵다. 진짜로 아 진짜 인간이 싫다. 죄송합니다. 그나마 여기에서 매일 시켜먹어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자긴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게 그 유대감이 있다고 생각하나보지. 하 씨 하 사장님 단골인데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집 주소도 아시고 아 하는데 내가 오죽했으면 사장님한테 부탁드렸겠어요. 죄송하지만 두 번 진짜 하 네 미치겠다. 진짜 전국에 계신 진짜 자영업자분들 힘내십시오. 보니까 너무 열받네요. 돈이 없으면 지발 정육점 가서 돼지 비계 500원치 사서 비겨먹어라. 기욱기욱 씨 끄지야. 하 하 요즘 유튜브에 이런 커플들 많아요. 국제 커플 국제 결혼한 그 정우성 사진 보여주고 와이프한테 야 이 남자 정말 멋있다. 장동고보다 잘생긴 것 같아. 자기는 그동안 취향이 남성적인 남자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런 타입이 아니잖아. 넌 그냥 아기 같아. 나랑 결혼이 왜 있어. 넌 모성애를 자극시켜. 모성애를 자극하라.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 종류. 오? 이 자료는 조금 마음에 드는데요. 색다른 고기가 저도 좀 땡기더라고요. 요즘 먹방 보는데 그냥 그저부터 소고기 마블링 보여주면서 다 구워가지고 검은색 니트로 장갑 끼고 고기 쥐어짜가지고 고기 육즙 뒤지게 흐르고 이런 영상이 나한테는 그냥 맛있겠다. 여기서 더 특별할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색다른 먹방을 요즘 많이 보고 있거든요. 말고기라든지 예를 들어 고래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색다른 고기 이색 고기예요. 기러기 고기 상당히 고급 요리다. 주로 육회나 사시미로 많이 먹고 탕으로도 먹는 듯. 이런 특이한 고기를 취급하는 식당도 많이 없을 뿐더러 전국에서 되지 않는다는 거지. 기러기 고기는 진짜 특이하지 않아요. 저도 특이한 거 이제 여수 가가지고 우리 닭 육회 먹었었지. 네. 닭 육회 드셔보셨어요? 닭 육회 닭 육회가 이제 전라도 쪽 음식인데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생 때 이제 그때 어머니 아버지 따라가가지고 영암에 이렇게 물놀이 가가지고 먹은 적 있었어요. 그때 그 맛을 잊지를 못해가지고 네. 한 거의 30년 다 돼가지고 이제 그 전라도 내려가가지고 닭 육회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닭 육회가 그 닭 가슴살 있잖아요. 그거 삶아서 먹으면 되게 뻑뻑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수비드니 뭐니 요리 잘해봤자 그래봐야 닭 가슴살은 닭 가슴살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닭 가슴살을 생으로 먹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얇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 참기름 뿌리고 맛소금 살짝 뿌리고 그 위에 깨를 뿌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젓가락으로 몇 점 딱 집어서 먹잖아요. 세상 세상 그런 꿀맛이 없어요. 진짜 저는 그 닭 육회 이게 좀 많이 발달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닭 가슴살 그렇게 먹는 이 닭 색 그 사림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정육점 같은 데 가면은 생 닭 가슴살 그냥 그 그대로 그냥 먹는 거지. 씹어서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균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못 드시는 분들 좀 계시죠. 그런데 취급하는 것도 닭을 좀 이렇게 자기네들이 직접 키우는 그런 닭을 갖다가 이제 쓰는 편이죠. 예. 닭 가슴살 그 저기 생 닭 육회 드셔보신 분들은 그 맛을 아실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예. 맛있지 않았니? 맛있었어요. 그치. 저는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요. 그치 그치. 맛있어. 일본에 남아토리 집 많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기러기 고기는 전 진짜 처음 보네요. 무슨 맛을 나면. 그 다음 이제 악어 고기.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는데요. 악어 고기? 나는 아버지가 수렵 면허랑 공기총 갖고 계셔서 비둘기 노로 먹어봤음. 맛은 그다. 어이 진짜 아버지가 헌터셔? 야 그럼 나도 좀 보내주면 안 되냐? 어? 야 나도 좀 몇 점만 해가지고 좀 보내주라. 야 아버지가 공기총 쏘실 줄 알아가지고 이제 그 새라든지 이런 것도 잡아다가 그냥 고기를 딱 만들어갖고 야 진짜 부럽다. 나도 좀 색다른 고기들 좀 많이 먹어보고 싶거든요. 예. 야 악어 고기를 인터넷으로 판다 그러는데 무슨 맛을 나나? 닭이랑 비슷하다고 하긴 하던데. 와 진짜 파네? 태국에서 먹는구나 이 악어 고기라는 거를. 맛있겠는데? 약간 닭고기 비슷하게 생겼네요. 핏기도 많이 없고 그죠? 요거 깐풍기처럼 만들어서 많이 먹네요. 닭고기랑 비슷할 것 같은데? 비둘기, 청쇄, 북방산 개구리, 말벌, 애벌레, 메뚜기, 고라니 육회 다 먹어봤다. 질문 받는다. 야 진짜? 뭐 몬스터 헌터야? 비둘기를 처먹었다고? 지랄하네. 비웅샷 새끼.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다. 악어 고기 호주에서 육포로도 먹고 태국에서는 바베큐로 먹어봤는데 육향이 매우 센 닭고기가 같다. 아 육향이 너무 세면 좀 그런데 야호코레함님 감사합니다. 팬가이 고맙습니다. 저 코로나 걸려갖고 목소리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코맹맹의 소리 많이 나는데 감사합니다. 팬가이 육향이 좋게 말해서 육향이지 육향이 센 거는 이제 고기 향이 특유의 누린내 같은 게 난다 이 말이죠. 고래고기 내가 진짜 고래고기 먹어보고 싶어. 아니 너는 거제도 살면서 고래고기를 왜 한 번도 못 먹어봤니? 저요? 어 먹어봤다니까요. 아 먹어봤어? 네. 무슨 맛이야? 맛없어요. 맛없다고? 네. 냄새가 좀 거래요. 무슨 냄새나? 저한테는 약간 과메기과예요. 진짜로. 비린내? 아니 비린내는 아닌데 과메기는 비린내잖아. 쿰쿰하고 약간 그 쿰쿰해? 네. 그 약간 재래식 현대국 그런 느낌이라나? 돼지 냄새? 먹지마세요. 맛없어요. 먹지마 진짜로? 냄새 많이 나는구나. 어른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맛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 간은 먹니? 소간? 간은 먹잖아요. 소간. 소간이요? 어. 소생간. 생간이요? 어. 너 안 먹니? 안 먹죠. 너 형이랑 저기 뭐 곱창집 가본 적 없어? 아 뭐 천장 간 천장 그런 거야? 어. 먹었잖아요 그때. 그치 먹 그 그런 건 먹지? 네. 한 입씩은 먹죠. 먹을만해 어때? 그런 건 좀 비려? 못 먹겠어? 그냥 한 입 정도? 아 계속 먹긴 좀 그렇고? 네. 저는 소생간을 한 3번, 4번 리필해서 먹거든요. 소생간 진짜 맛있지 않아요? 예? 기름장에다 스윽 찍어가지고 천엽도 엄청 꼬들꼬들하지 않아요? 그쵸? 기름장에다 스윽 찍어가지고 아우 소생간 없어서 못 먹지. 진짜 맛있어요. 예. 고래고기가 생각보다 맛이 없나 봐요. 약간 참치과 같이 생겨갖고 등푸른 생선이니까 고래고기도 되게 고소하고 기름향 싹 나면서 맛있을 것 같은데 고래고기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나 봅니다. 음. 개고기 개고기는 저도 끊었어요. 솔직히 제가 개고기 끊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매년마다 먹었어요. 우리 엄마랑. 제가 2017년인가 그때 끊었으니까 예. 랄프 딱 오기 딱 1,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그때 끊었으니까 음. 개고기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예. 이게 좀 사람들이 인식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좀 점점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그런 과도기 그런 과정이 또 있고 지구촌 사회에서 개는 인간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 오래된 역사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개는 우리 인간이랑 정말 친화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물이랑 조금 다르게 본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예. 저도 거기 어느 정도 공감이 되다 보니까 안 먹어요. 예. 그리고 사실 맛있게 먹던 그 매년마다 가던 집이 이제 문을 닫았더라고요.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맛있어요. 이거 개고기 이게 저 배바지 육수라 배바지 뭐라고 그러지? 배바지 뭐라고 하는데?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 국밥을 먹었어요. 개고기 국밥? 네. 맛있어요. 맛있지. 음. 하. 이게 불법은 아니고 이제 그 동물사랑협회라든지 뭐 이렇게 강아지 사랑하는 그런 협회 같은 데서 못 만들게 한대요. 예. 문 닫으라고 막 전화하고 예. 그러니까 장사도 솔직히 찾는 사람들만 찾다 보니까 근데 그 찾는 사람들도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아 저기 뭐 개고기나 먹으러 갈까? 그러면 갑자기 어 뭐야 시발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도 못 먹는다라는 거지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파리 달리고 장사 잘 안되는데 전화와가지고 네 여보세요. 안 돼. 거기다가 어? 장사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예? 문 닫으시죠? 어떻게 개를 갖다가 요리할 수 있어요 사장님? 예? 다른 돼지고기도 많고 소고기도 많은데 아니 저기 저희 그런 얘기 좀 전화도 많이 오고 하니까 좀 그만 좀 이런 식으로 전화하세요. 내가 당신 가게 갖고 시위할 거야! 어? 이러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하겠냐고요. 개고기는 진짜 맛있는데 근데 또 웃긴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안목적으로 안먹기로 한 어떤 그런 시점들이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안먹게 되는 건데 지랄하네. 무당 싸대기 때려버릴까보다. 지 혼자 처먹으려고 그런 거겠지. 싸가지 없냐니. 무튼 그래서 이 저 개고기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지금도 시골 어딘가에서는 개고기를 먹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개고기 같은 게 저 많이 사라지기 시작한 게 이제 우리 뭐 인식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면서 그런 건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고 이 배바지 뭐라고 하는데 개고기 배바지 오늘 저녁은 돼지고기나 먹을까? 아니 좀 징그런가요 여러분들? 맞아. 배바지 부위라고 했어. 배바지 수육.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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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징그럽죠?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안 먹어요.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리고 유튜브에서 개고기 먹방 해갖고 누가 올려봐요. 해외 댓글 해외 해외 유튜버들 아니 해외 그 저 유저들 댓글 엄청 많이 달릴걸요? 예? fucking Korean 이러면서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여초 사이트에서 좌표 찍고 와가지고 어? He is not Korean He is Chinese 이러면서 엄청 저항받을 거예요. 있을까요? 개고기 봐봐. 잘 안 먹어. 왜 안 먹는 줄 알아요? 이게 사람들의 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제 노빡고 어르신들이 또 계시죠. 봉날 개고기 치경 찬반 집회에 일어났는데 바로 마주편에서는 시식해하고 있고 요즘 기력이 없었는데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최근 먹은 음식 중에는 가장 힘이 나네요. 속도 편하고요. 아니 태훈아 부모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개고기 먹은 거지 무슨 인식 때문이냐 지금 시대는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먹을 게 많긴 하죠. 그럼 그렇게 따지자면은 예? 아니 그렇게 따지자면은 먹을 게 그렇게 많으니까 아니 근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개고기 그 특유의 향과 식감과 맛이 있어요. 제가 지금 먹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안 먹어요. 저도 2017년 이후로 안 먹었어요. 인식 바뀌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방송에서 아우 우리 엄마랑 개고기 먹고 왔는데 아 속이 든든하네 이런 얘기하면은 채팅창 난리나요. 야만인 새끼라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도 같이 맨 연마다 먹다가 안 먹기 시작했죠. 주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논리로는 당연히 개고기 먹어도 된다 해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이 강아지한테 기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인간이랑 함께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는 그러니까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위선자가 되는 것 같아. 소고기는요? 소고기는요? 하 그렇습니다. 개고기 예 다시는 먹을 일이 없겠죠. 예 다 사라졌어. 시벌 다음은 이제 좀 이색고기 이색 먹거리 염소고기라 그러는데 염소고기는 좀 그래도 먹을만 할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소과 소잖아. 소 염소도 소잖아. 식당에서 먹어봤는데 맛도 좋고 먹고 나면 리얼 든든함 살짝 돼지고기 장조림 느낌이 나는데 그것보다 맛있음 맛이 개고기랑 거의 유사하다고 음 내가 먹어보고 싶은 고기 중에 말고기가 있어요. 말고기가 이제 제주도에서 취급하는 곳이 있는데 말고기 중에서 이제 그 잘나가는 부위가 말고기 안심이 있고요. 말고기 이제 그 저 뒷다리살 예 우둔살 그처럼 그 육회랑 구워먹는 예 등심이라 아 등심 말고 예 안심이라 이렇게 판대요. 그 두가지가 많이 나간대요. 인터넷에서 주문 가능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말고기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맛이냐면 줄을 세우자면 소고기 육회가 제일 맛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다 육 그냥 회 생선회 소고기 소육회 생선회 그 다음에 말고기 약간 좀 어 맛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렇게 막 기대에 비해서 그렇게 맛있진 않대요. 음 음 왜냐면 얘가 무양무치래요. 예 소고기 육회 같은 경우는 이제 육사심이 같은 경우는 진짜 부위마다 또 그런게 있고 또 계속 씹다보면은 우유향이 살짝 나기도 하고 그 속 특유의 그 녹진한 그 향이 딱 입안에 퍼지면서 소스랑 그 어우러지는 그 맛이 참 일품이잖아요. 육사심이 같은 경우는 근데 말고기 같은 경우는 그냥 무양무치래요. 아무 맛이 없대요. 그냥 그 식감으로 먹는 거래요. 그래서 소스도 이빠이 찍어먹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멧돼지고기 예 멧돼지고기는 뭐 그냥 돼지고기 좀 다 좀 색다른 돼지고기겠지 뭐 어 당나귀 고기 이것도 뭐 하나의 저 말고기랑 비슷하겠죠. 상어 고기 경상도 지역에선 제사음식으로 쓴다고 상어 같은 경우도 이게 맞대가리가 뒤지게 없는 게 뭐냐면 오줌 냄새난대요. 암모니아 향 퍼진대요. 상어 이새끼들이 성격도 더러운데 뒤지잖아요. 뒤지면 몸에서 그 독소를 퍼뜨려갖고 암모니아 향을 몸에 퍼뜨린대요. 그래가지고 맛이 없대요. 뭐 샥스피는 맛있겠죠. 예 그 다음 이제 개구리 요리 개구리는 그 개구리 고기 그 일본 어떤 여자가 음식점에서 그 개구리 뒷다리랑 이런 거 먹으면서 빠개는 영상이거든요. 존나 기괴한데 맛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 그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개구리 고기 어 일본 초극혐이라고 되어있는데 좀 극혐이긴 해요. 개구리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아가미 쪽 이제 칼 쑤셔넣어가지고 이제 뭐 브랜이 뭐니 이렇게 좀 이런 것들 걸러내고 자라는 집은 이제 개구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눈 껌뻑껌뻑이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이거 보고 제발 드럽네 징그럽네 하지마요. 예? 아니 좀 오바들 좀 하지 맙시다. 그냥 요리에 하나에 요리에 하나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데 이런 거 보고 에이 에이 징그러워 에이 이렇게 하세요? 징그러워하지마요. 이런 거 예 이거 싱싱하게 진짜 그 주방장이 정말 잘 스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감탄해야죠. 예? 지랄이야. 센세 거기서 너야 너? 아 아 씨발 징그러워 아이 씨발 아이 징그러워 씨발 아니 다리는 떼놓고 하던가 씨발 아니 존나 죄송합니다. 아이 징그럽네 에? 아이 이건 아니지 아이씨 아이 징그럽네 아유 왜 이렇게 징그럽지? 어이 기지발 이 여자 이 여자 이 여자분 개구리 회를 딱 찍어갖고 먹어요. 예 맛있긴 한가봐요. 궁금하긴 하네요. 맛이 저는 이렇게 한 접시 내으면은 한 점 정도는 먹어보지 않을까 음 오이지 아 인간이 얼마나 참 그 저 간사하냐면은 그 최부람 아저씨 나온 거 있잖아요. 예? 소 육회? 오늘 막 도축한 소고기입니다. 생고기를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어머머 부위예요. 어휴 이거 고기가 살아 움직입니다. 도축한 지 한 시간이 채 안 된 그야말로 생고기입니다. 아니 자주 접하는 이런 소고기는 추룹추룹 거리면서 개구리 보면 아우 씨발 징그러 이러고 아이고 사후 강직이 일어나기 전 생탭니다. 네 미국이라든지 뭐 해외에서는 생각보다 흔한 식재료라고 합니다. 개구리 요리 양식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맛은 치킨이나 삼계탕 같은 닭고기 맛이 난다고 개구리 고기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저도 그 다음 이제 자라예요. 자라 한국의 대표적인 보양식 중에 하나인데 어 즙으로도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자라는 너무 징그러워서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자라는 어떻게 먹냐면은 이제 그 껍 그 등딱지 있잖아요. 칼로 쑤셔가지고 딱 빼버려요. 그러면은 안에 막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되게 징그럽게 생겼어요. 막 껌고 아무튼 진짜 징그러워요. 이거 안 보여드릴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징그러워요. 그리고 그 거북이나 자라 같은 애들은 이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 알갱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장인지 알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건 모르겠어요. 좀 맛없을 것 같고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예 그 다음에 이제 토끼고기라 그래요. 토끼고기는 저도 어렸을 때 먹어봤어요. 아직도 내리에 남아있는 게 저희 친아빠가 어디서 토끼를 구해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두웠을 것 같아요. 집에 갔는데 거실에 빨래줄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쵸 빨래 널어놓는 저희 집이 그렇게 완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 살진 않았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집에 그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빨래줄같이 이렇게 딱 돼있었고 거기 항상 빨래를 널어놓는데 거기 뭔가 이상한 무슨 비릿한 향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봤는데 거꾸로 이제 달이 매달려져 있어가지고 무슨 토끼가 이렇게 그냥 살 그 가죽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매달려져 있더라고 토끼가 어 내장이랑 다 긁어져 있는 상태로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제 껍데기 벗기고 했던 거야. 우리 아빠가 아주 막 냄새 코 막고 막 그랬었는데 먹진 않았어요. 너무 좀 징그러워.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나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타조고기 타조도 타조도 근데 뭐 조류니까 어 근데 되게 고기가 좀 희한하게 생겼다. 어 맛있어요. 20여 년 전쯤에 타조 농장 열풍이 분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단 줄었지만 여전히 꽤 수요가 있다고 타조고기 꽝고기는 뭐 가끔씩 뭐 제사상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꽝만두 있잖아요. 임금님 수라상이 올라갈 정도로 별미였다고 사실은 만두가 닭고기로 이제 꽝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닭고기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원래 진짜 원조는 꽝만두라고 만두의 근본이란 말이란 말이 있어요. 인터넷에 꽝만두 꽝백숙 크게 두 가지로 판매한다고 식당에선 꽝탈국수 꽝칼국수 꽝한마리 꽝구이 꽝육회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색 고기들이네. 윤태훈 고기는 없네 윤태훈 고기도 4대 증명 닥쳐 재미없어 비용신아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